아, 늦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? 걱정했어요 어? 돌아왔네? 어? 보의과였어요? 벤! 선눈이야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어 그럼 이 동작부터 다시 해볼까요? 어? 저스트 댄스에서 활동하세요? 저 그 동아리 회장이랑 친한데 태영씨는 소원 뭐 빌었어요? 쉿, 비밀이에요 너 덕분이지 어, 인정 내가 좀 잘 가르치지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예요 한국 생활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해요 한국 생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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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